그 감정을 솔직하게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어떡하냐? 웃을 때는 이렇게 갈 거예요 웃을 때는 웃을 때는 입꼬리 열리고 입꼬리 열리고 이렇게 같이 있는 거예요 자, 한번 가볼게요 시작! 웃을 때는 웃을 때는 입꼬리 열리고 입꼬리 열리고 자, 예쁘게는 이렇게 곤지로 찍어주시고 예쁘게 딱딱 그 다음에 역사랑 부부에서 귀엽게 어떻게 하면 아, 이렇게 할 거예요 귀엽게 딱딱 다시 귀엽게 딱딱 귀엽게 딱딱 한 번도 안 귀여워요 귀엽게 가볼게요 시작! 귀엽게 딱딱 웃어요 할 때는 똑같아요 웃어요 웃어요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웃을 때 한 번만 더 가볼게요 자, 시작! 웃을 때는 웃을 때는 입꼬리 열리고 입꼬리 열리고 예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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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딱 귀엽게 딱딱 웃어요 웃어요 잘하셨어요 자, 우리 화낼 때는 표정이 어떻게 돼요? 무서워 무섭게 표정이 되죠? 미간에 딱! 찌푸리시고 자, 지간 선생님이 제대로 찌푸르셨어요 자, 이렇게 찌푸르시고 어떻게 하세요? 화낼 때는 어떻게 돼요? 호풀이 나잖아요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자, 화낼 때는 화낼 때는 화낼 때는 일꼬리 내리고 근데 여러분들, 화낼 때는 화낼 때는 한 번 더 생각하고 두 번 더 생각하고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냐? 한 번 더 생각 두 번 더 생각 그리고 릴레가 진정하는 게 중요해요 자, 나를 진정하는 거예요 진정해 진정해 우리가 화낼 때 막말을 가장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화낼 때는 한 번 더 두 번 더 생각하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생각, 그 다음에 두 번 더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화낼 때는 한 번 더 가볼게요 자, 시작! 화낼 때는 화낼 때는 입꼬리 내리고 입꼬리 내리고 한 번 더 생각 두 번 더 생각 진정해 진정해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자, 웃을 때는 화낼 때는 한 번 같이 가볼게요 자, 웃을 때는 화낼 때는 준비! 시작! 웃을 때는 웃을 때는 입꼬리 열리고 입꼬리 내리고 예쁘게 예쁘게 딱딱 귀엽게 딱딱 웃어요 화낼 때는 화낼 때는 화낼 때는 입꼬리 내리고 입꼬리 내리고 한 번 더 생각 두 번 더 생각 진정해 진정해 자, 이제 옆 사람 보면서 한 번 해보도록 할 텐데 진정해 할 때는 옆 사람의 등을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시는 거예요 진정해 한 번 가볼게요 진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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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꼬리 열리고 입꼬리 열리고 예쁘게 딱딱 귀엽게 딱딱 웃어요 웃어요 화낼 때는 화낼 때는 화낼 때는 화낼 때는 화낼 때는 입꼬리 내리고 입꼬리 내리고 입꼬리 내리고 한 번 더 생각 두 번 더 생각 두 번 더 생각 진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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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자, 마지막 한 번 더 갈 건데 이번에 좀 빨리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웃을 때는 화낼 때는 준비 시작! 웃을 때는 웃을 때는 화낼 때는 입꼬리 열리고 입꼬리 열리고 예쁘게 딱딱 기억에 딱딱 웃어요 웃어 화낼 때는 화낼 때는 화낼 때는 화낼 때는 입꼬리 내리고 입꼬리 내리고 한 번 더 생각 두 번 더 생각 두 번 더 생각 진정해 진정해 여러분, 웃을 때는 많이 웃으시고 화낼 때는 몇 번 얼마나 생각? 한 번 생각 두 번째는 두 번 더 생각하시고 이 부분은 베스트 라는 거죠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저는 감정을 솔직하게 한 번 표현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어떡하냐 웃을 때는 이렇게 갈 거예요 웃을 때는 웃을 때는 웃을 때는 입꼬리 열리고 입꼬리 열리고 이렇게 같이 하는 거예요 자, 한 번 가볼게요 시작! 웃을 때는 웃을 때는 입꼬리 열리고 입꼬리 열리고 자 예쁘게는 이렇게 곤지에서 찍어주시고 예쁘게 딱딱 그 다음에 옆사람 보고서 귀엽게 어떻게 하세요? 아 이거 할 거예요 귀엽게 딱딱 자 제가 귀엽게 하실게요 시작 귀엽게 딱딱 한 번도 안 귀여워요 자 그럼 귀엽게 가볼게요 시작 귀엽게 딱딱 자 웃어요 일단 똑같아요 웃어요 웃어요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자 웃을 때 한 번만 더 가볼게요 자 시작 웃을 때는 웃을 때는 입꼬 열리고 입꼬 열리고 예쁘게 예쁘게 딱딱 귀엽게 딱딱 웃어요 웃어요 잘하셨어요 자 우리 화날 때는 표정이 어떻게 돼요? 무섭게 표정이 되죠? 민간에 딱 추풀이시고 자 지간 선생님은 제대로 추풀이셨어요 자 이렇게 추풀이시고 어떻게 하냐면 화낼 때는 우리 어떻게 돼요? 호푸이 나잖아요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자 화날 때는 화날 때는 화날 때는 자 입꼬리가 어떻게 돼요? 입꼬리 내리고 입꼬리 내리고 입꼬리 내리고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다시 갈게요 시작 화날 때는 화날 때는 화날 때는 화날 때는 입꼬리 내리고 입꼬리 내리고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화날 때는 한 번 더 생각하고 두 번 더 생각하고 예약해야 되잖아요 저는 그냥요 한 번 더 생각 두 번 더 생각 그리고 릴레 진정하는 게 중요해요 저는 아래에 진정하는 거예요 진정해 진정해 우리가 화날 때 막말을 가장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화날 때는 한 번 더 두 번 더 생각하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생각 그 다음에 두 번 더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화날 때는 한 번 더 가볼게요 자 시작 화날 때는 화날 때는 입꼬리 내리고 입꼬리 내리고 예쁘게 웃을 때는 웃을 때는 입꼬리 열리고 입꼬리 내리고 예쁘게 예쁘게 귀엽게 딱 딱 웃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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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날 때는 화날 때는 화날 때는 화날 때는 화날 때는 입꼬리 내리고 입꼬리 내리고 입꼬리 내리고 한 번 더 생각 두 번 더 생각 진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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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옆사람을 보면서 한번 해보도록 할텐데 진정해 할 때는 옆사람이 등으로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시는 거예요 진정해 한번 가볼게요 옆사람이 토닥해주세요 시작 진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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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웃을 때는 화낼 때는 어떻게 화내지 않죠? 화낼 때는 화낼 때는 인천에 찜그리면서 제대로 감초소변이 해주셔야 돼요 자 웃을 때는 화낼 때는 준비 시작 웃을 때는 입꼬리 열리고 입꼬리 열리고 예쁘게 쫙쫙 귀엽게 쫙쫙 웃어요 웃어요 화날 때는 화날 때는 입꼬리 내리고 입꼬리 내리고 한 번 더 생각 두 번 더 생각 진정해 진정해 잘하셨어요 자 마지막 한 번 더 갈건데 이번엔 좀 빨리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웃을 때는 화날 때는 준비 시작 웃을 때는 웃을 때는 입꼬리 열리고 입꼬리 열리고 예쁘게 쫙쫙 귀엽게 쫙쫙 웃어요 웃어도 화날 때는 화날 때는 입꼬리 내리고 입꼬리 내리고 한 번 더 생각 두 번 더 생각 진정해 진정해 웃을 때는 많이 웃으시고 화낼 때는 몇 번 한 번 생각 두 번째는 두 번 더 생각하시고 말은 내뱉으라는 거죠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자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어떻게 하냐 웃을 때는 이렇게 갈 거예요 웃을 때는 웃을 때는 웃을 때는 입꼬리 열리고 입꼬리 열리고 입꼬리 열리고 이렇게 같이 있는 거예요 자 한번 가볼게요 시작 웃을 때는 웃을 때는 입꼬리 열리고 입꼬리 열리고 입꼬리 열리고 예쁘게 귀엽게 쫙쫙 웃을 때는 웃을 때는 웃을 때는 입꼬리 열리고 입꼬리 열리고 예쁘게 예쁘게 쫙쫙 귀엽게 쫙쫙 웃어요 웃어요 잘하셨어요 자 우리 화날 때는 표정이 어떻게 돼요? 무서워 무섭게 표정이 돼야 되죠? 미간에 쫙 추풀이시고 자 지관 선생님은 제대로 추풀이셨어요 자 이렇게 추풀이시고 어떻게 하냐 화낼 때는 어떻게 돼요? 호풀이 나잖아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화날 때는 화날 때는 자 입꼬리가 어떻게 돼요? 입꼬리 열리고 입꼬리 열리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다시 가볼게요 시작 화날 때는 화날 때는 입꼬리 열리고 입꼬리 열리고 근데 우리가 화날 때는 한 번 더 생각하고 두 번 더 생각하고 예약해야 되잖아요 한 번 더 생각 두 번 더 생각 그리고 릴레이 진정하는 게 중요해요 저는 아래 진정하는 거예요 진정해 진정해 우리가 화날 때 막말을 가장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화날 때는 한 번 더 두 번 더 생각하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생각 그 다음에 두 번 더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화날 때는 한 번 더 가볼게요 자 시작 화날 때는 화날 때는 화날 때는 입꼬리 내리고 입꼬리 내리고 한 번 더 생각 두 번 더 생각 진정해 진정해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웃을 때는 화날 때는 같이 가볼게요 웃을 때는 화날 때는 준비 시작 웃을 때는 후 웃을 때는 입꼬리 열리고 입꼬리 열리고 예쁘게 예쁘게 착착 귀엽게 착각 웃어요 웃어요 화날 때는 화날 때는 화날 때는 화날 때는 입꼬리 내리고 입꼬리 내리고 한 번 더 생각 두 번 더 생각 진정해 진정해 자 이제 옆사람을 보면서 한번 해보도록 할텐데 진정해 할 때는 옆사람의 등을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시는 거예요 진정해 한번 가볼게요 옆사람 토닥해주세요 진정해 진정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웃을 때는 화를 때는 한번 가볼게요 자 웃을 때는 어떻게 표정이? 화낼 때는 표정이 화낼 때는 자 인상을 찡그리면서 제대로 감정 표현을 해주셔야 돼요 자 웃을 때는 화를 때는 준비 시작 웃을 때는 웃을 때는 입꼬리 열리고 입꼬리 열리고 예쁘게 짱짱 귀엽게 짱짱 웃어요 웃어요 화날 때는 화날 때는 입꼬리 내리고 입꼬리 내리고 한 번 더 생각 두 번 더 생각 진정해 진정해 잘하셨어요 자 마지막 한 번 더 갈 건데 이번에 좀 빨리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웃을 때는 화날 때는 준비 시작 시작 웃을 때는 웃을 때는 입꼬리 열리고 입꼬리 열리고 예쁘게 짱짱 귀엽게 짱짱 웃어요 화날 때도 화날 때는 화날 때는 입꼬리 내리고 입꼬리 내리고 한 번 더 생각 두 번 더 생각 진정해 진정해 웃을 때는 많이 웃으시고 화날 때는 몇 번 얼마나 생각 한 번 생각 두 번째는 두 번 더 생각하시고 말을 끝까지 저희 유튜브 방송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구독 단추 눌러서 구독해 주시고 왼쪽에 제가 추천드리는 또 다른 유튜브 방송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